오늘의 동화 방귀 때문에 도둑 잡은 이야기 옛날 옛날에 시골에 사는 한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길가 나무 밑에 웬 팔대 장승 같은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 활개를 펴고 그냥 널브러져 코를 골면서 자는데 웬만한 바위덩이는 저리 가라고 덩치가 컸지요. 그러니 코 고는 소리도 좀 크겠어요. 드르렁 쿨쿨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다 보니 코 고는 소리에 섞여 웬 묘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개 누구야? 개 누구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 밑에서 잠자는 사람 말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소리는 자꾸 나는 겁니다. 헛소리를 들었나 하고 그냥 가다가 보면 또 뒤에서 개 누구야? 개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귀신에 씌웠나 도깨비에 홀렸나 하고 가만히 돌아서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 소리가 나무 밑에서 잠자는 사람한테서 나는 겁니다. 그것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궁둥이에서 나는 거예요. 궁둥이에서 나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방귀 소리였습니다. 방귀 소리였습니다. 이 덩치 큰 사람이 잠자면서 방귀를 끼는데 그 소리가 아주 가락을 탁탁 맞춰서 개 누구야? 개 누구야? 하는 소리였어요. 웃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할머니가 잠자는 사람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이보게 잠자는 양반. 잠자는 줄 알면서 깨우긴 왜 깨워요? 당신 그 방귀 소리 한번 신통하오. 들어본 사람은 다 신통하다고 하지요. 어디 사는 누구시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 이름인들 번듯한 게 있겠소? 그냥 방귀쟁이라 하지요. 방귀쟁이. 그러면 우리 집에 갑시다. 방귀 소리 그만하면 어디에 써도 쓸모가 있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마당이나 쓸면 밥은 실컷 먹게 해주리다. 말하자면 머슴으로 들어오라는 말인데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귀쟁이한테야 입맛 당기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그러자 하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방귀쟁이가 할머니네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귀쟁이가 평생 배운 제주라고는 방귀 뀌는 제주밖에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겁니다. 밤낮 방귀나 뀌면서 말이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식구들이 다 자는데 도둑이 뭘 훔쳐가려고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살금살금 기어서 문지방을 막 넘으려니까 어디서 갑자기 걔 누구야, 걔 누구야 이러는 겁니다. 그게 방귀쟁이 방귀 소리지만 도둑이 그걸 알 턱이 있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렸지요. 납작 엎드려서 둘레둘레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도둑이 다시 문지방을 막 넘으려니까 걔 누구야, 걔 누구야 또 이러는 겁니다. 도둑이 그만 가슴이 덜컥해서 또 납작 엎드렸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잠자는 사람뿐이니까 또 살금살금 문지방을 넘으려고 하면 걔 누구야 하는 겁니다. 방귀쟁이가 잠자면서 방귀를 뀌었다가 말았다가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도둑이 납작 엎드려서 한참 동안 가만히 가늠을 해보니 그 소리가 잠자는 방귀쟁이 궁둥이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희연한 방귀가 사람 놀라게 하는군. 가슴을 쓸어내리고 도둑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중에도 그놈의 괴상한 방귀 소리는 그치지를 않았어요. 뭘 훔치려고만 하면 걔 누구야, 걔 누구야 이러니 거추장스럽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요? 에이, 저놈의 방귀 소리 때문에 일을 못하겠네. 아예 밑구멍을 막아버려야지, 원. 도둑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당에 나가 아주 단단한 돌멩이를 하나 주웠습니다.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방귀쟁이 밑구멍을 꽉 틀어막았어요. 방귀를 못 뀌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는 방귀 소리가 안 났습니다. 방귀가 나오고 싶어도 구멍이 막혔으니 나올 수가 없었지요. 이제야 살 것 같군. 이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어. 도둑은 그제야 마음 놓고 이것저것 훔쳤습니다. 그렇게 훔치다가 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어요. 저 방귀쟁이가 돌멩이 때문에 방귀를 못 낀 지가 오랜데 만약 돌멩이가 빠지는 날에는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날 테니 집안 사람들을 다 깨우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도둑은 안 되겠다 싶어 방귀쟁이 잠자는 데 가서 궁둥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돌멩이가 잘 박혀 있나 보려고 말이에요. 딱 들여다보는데 하필 그때 방귀쟁이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한꺼번에 뀌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걔 누구야? 걔 누구야?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돌멩이가 튀어나와 도둑의 이마를 탁 때렸습니다. 그걸 막고도 멀쩡하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도둑은 그만 이마에 혹이 남사만하게 나서 넘어지며 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방귀를 껴서 도둑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돌부처 콧물 구하기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남의 집 머슴을 살아서 재산이 좀 많았습니다. 억적같이 일을 해서 땅마직이나 조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울사또가 가만히 안 뒀지요. 재산을 좀 빼앗아 볼 요량으로 밤낮 트집을 잡고 구박을 했습니다. 제 고울에 살림께나 좀 있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공연히 불러다 닥달을 해서 등 처먹는 게 그 사또가 하는 일이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사또가 불러서 갔더니 네 이놈 너는 남의 집 머슴사리한 주제에 곶간에 쌀섬을 쌓아두고 산다며 들림없이 남의 것을 훔쳤겠다. 이러면서 을러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사또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이날 이때까지 남의 것이라고는 좁쌀 하나를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 그럼 가거라 할 턱이 있나요? 잔소리 말고 내일까지 산딸기 한 속구리를 받아 바치도록 하여라. 그걸 못하면 내놈 땅문서를 바쳐야 하느니라. 한겨울에 산딸기를 따다 바치라니 참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이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덜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한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하늘이 낸 효자 효녀나 하는 일이지요. 보통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뭐 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나이 연함은 살이나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러세요? 내 알 바 아니다. 제가 안다고 해 될 일이야 없잖아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하게 돼서 하도 기가 막히고 속상해서 그런다 했지요. 그랬더니 에이 뭘 그런 일로 속을 다 썩이세요. 걱정 말고 저한테 맡겨두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 녀석아 니까짓게 무슨 수로 당해 글쎄 걱정 마시라니까요. 당장 뭐 뾰족한 수도 없으니까 그냥 뒀습니다. 이튿날이 되니까 아들이 사또 앞에 나가 섰습니다. 내 이놈 내 아비 덜어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했더니 왜 내가 왔느냐.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기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뭐야? 꾀병이군. 그게 아니오라. 아버지가 어제 산딸기를 구하려고 다니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뭐라고? 한겨울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이냐? 그럼 사또 한겨울에 산딸기는 어찌 있겠습니까? 사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뭐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그냥 돌아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저는 갑니다. 하며 아들은 나왔지요. 이렇게 해서 한 고비는 넘겼는데 욕심 사나운 사또가 이만한 일로 물러설 리가 있나요? 며칠이 지나서 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이놈, 내일까지 새끼 뵌 황소를 한 마리 갖다 바쳐라. 아니면 내 땅문서를 바치던지. 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새끼 뵌 황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갖다 바치라니 어거지도 보통 어거지가 아니었지요. 기가 막혀서 나오느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니 또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 하니 이번에도 아들은 눈썹 하나 갖다 감고 저한테 맡겨두라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아들이 사또한테 갔지요. 내 아비 덜어 새끼 뵌 황소를 구해오랬더니 왜 또 내가 왔느냐. 실은 아버지가 아기를 베어 해산할 날이 다 되었기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뭐가 어찌? 사내가 무슨 수로 아기를 뵌단 말이냐? 그럼 사또, 황소는 무슨 수로 새끼를 뵌답니까? 이번에도 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입으로 사내가 무슨 수로 아기를 뵈냐고 해놓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또다시 돌아안고 말았지요. 이렇게 해서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좀 좋을까요? 며칠 있으니까 사또가 또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곧불 걸린 돌부처 콧물을 한 대빡 구해오너라. 그걸 구하기 힘들면 대신 내 땅 문서를 바쳐도 좋으니라. 재산 좀 빼앗아 보겠다고 참 별별 짓을 다 하지요? 세상에 어떤 돌부처가 곧불을 하겠어요? 제 말대로 곧불을 한다 쳐도 돌로 만든 부처가 콧물을 어떻게 흘리나요? 알른이 죽는 게 낫더라고 차라리 땅 문서고 뭐고 다 저버리고 굶어도 마음이나 편히 굶자하고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땅 문서를 챙겨가지고 사또한테 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나서서 두 팔 벌리고 말렸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왜 마음 약하게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도 저한테 맡겨 두십시오. 하도 말리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뒀습니다. 이튿날 아들 혼자 또다시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아비가 안 오고 내가 왔느냐? 들어보십시오, 사또. 저희 아버지가 돌부처 콧물을 받으려고 곧불 걸린 돌부처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콧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돌장승이 연병에 걸려 다 죽어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돌장승이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찌 모른 채 하겠습니까? 들쳐 업고 제 너머 의원한테 보이러 갔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사또가 들어보니 참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돌장승이 무슨 놈의 연병에 걸린단 말이냐? 바로 그렇지요. 돌부처가 곧불에 안 걸리는 것도 같은 위치이지요. 이렇게 되니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요? 입이 광주리만 해도 할 말이 없지요. 세 번이나 조그만 아이한테 당하고 나니 사또는 그만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채신 머리 없게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시비를 걸고 들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어디 말해봐라. 저기 서해 바닷물이 물동이에 퍼담으면 대체 몇 동이나 되겠느냐?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야 물동이 크기에 달렸지요. 서해 바닷물이 다 들어갈 만한 물동이로 딱 한 동이입니다. 이렇게 척 받아 넘기니 사또가 당할 재간이 있나요? 이쯤 되면 두 말 접고 잘 알았노라 하고 그만 점잖게 물러서면 좀 좋을까요? 그런데 이놈의 사또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고얀 놈 그러면 내 머리통 무게는 대체 몇 근이나 나가겠느냐? 실없이 고했다가는 곤장을 맞을 거다. 머리통 무게야 저울로 달아봐야 할 거 아닌가요? 사또께서 작두를 갖다 주시면 금방 알아내어 고에 올리겠습니다. 어린 놈이 당도라구나. 내 머리통 무게를 알아내라는데 작두는 왜 찾아? 사또 머리통을 저울에 달려면 작두로 먼저 머리통을 잘라야 할 것 아닙니까? 사또가 가슴이 뜨끔 아 뜨거워라고 그만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말을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입이 딱 붙어서 손만 휘휘 내졌고 그만 안으로 주랭랑을 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사또가 두 번 다시 어거지를 못 쓰게 됐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재산을 지키고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학 한숨 쉬고 장가든 총각 옛날에 어떤 사람이 딸을 하나 데리고 홀아비로 살았는데 이 딸이 나이가 차서 시집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감 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골사위는 보기 싫었어요. 딸을 마음 놓고 맡기려면 어쨌든지 기운 세고 힘께나 쓰는 총각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사위감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 뒤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꽤나 가파르고 오르기가 힘든 고개였습니다. 이 고개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자기를 넓고 올라가는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넓고 올라가되 가다가 쉬어서도 안되고 휴 하고 한숨을 쉬어서도 안된다구요. 쉬지도 말고 한숨도 안 쉬고 그저 단번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사위를 삼겠노라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들만 삼형제가 사는 집이 있었지요. 삼형제가 다 떡거머리 총각인데 나이가 차서 장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삼형제가 다 가서 시험을 보자 시험을 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장가를 가면 그 안이 좋으냐. 그럽시다. 삼형제가 다 함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댁에 사위 보는 시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나를 업어봐라. 영감이 삼형제를 번갈아 훑어보며 말했지요. 셋이 갔으니까 누가 먼저 업을지 차례를 정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형님이 먼저 업으시오. 우리는 나중에 업을 테니. 그렇게 먼저 맏형이 영감을 업었습니다. 업고 고개를 올라가는데 고개가 어찌나 가파르고 험한지 말도 못하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도 힘이 들어서 고개 중턱에서 못 미쳐 그만 휴 하고 한숨을 쉬어버렸지요. 에이 너는 들렸다. 그만 내려가자. 예 난 중턱에도 못 미쳐 한숨이 나오더라. 둘째야 이제 내가 업어라. 그러지요. 둘째가 영감을 업었습니다. 둘째는 맏형보다 기운이 더 세웠던지 고개 중턱까지 한숨 한 마디 안 쉬고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개 중턱쯤에서 숨이 턱에 차서 그만 휴 하고 한숨을 쉬어버렸습니다. 에이 너도 틀렸네. 그만 내려가자. 형님 저는 고개 중턱에서 한숨이 나옵디다. 막내야 이젠 내 차례다. 이번에는 막내가 영감을 업었습니다. 막내는 둘째보다 기운이 더 세웠던지 고개 중턱을 지나 꼭대기 근처에까지 한숨 한 마디 안 쉬고 잘 올라갔지요. 그런데 꼭대기 조금 못 미쳐서 그만 휴 하고 한숨을 쉬어버렸어요. 에이 너도 틀렸다. 그만 내려가자. 형님들 저는 꼭대기 조금 못 미쳐서 한숨이 나옵디다. 이제는 다 틀렸수. 삼형제가 다 헛고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꽤 많은 총각이 이 소문을 듣고는 영감을 찾아갔지요. 이대개 사위 보는 시험이 있단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어디나 러버 보거라. 이 총각이 영감을 업고 고개를 올라갔지요. 업고서 쉬엄쉬엄 올라가는데 고개 중턱에도 못 미쳐서 숨이 턱에 닿았습니다. 한숨을 한 번 쉬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이를 그르치니까 어쩌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벌써 다 궁리를 해놨습니다. 한숨 쉴 요령을 다 해놨단 말이지요. 등에 엎인 영감한테 슬쩍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왜 불러 지난번에 왔던 그 암흑앤의 삼형제 말씀 잊지요. 그 중 마지가 이쯤 와서 휴 이랬다지요. 그랬지. 그러면서 숨을 돌렸습니다. 휴 이랬다지요. 하면서 자기가 한숨을 쉰 거지요. 그렇게 한숨 돌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개 중턱쯤 아니까. 숨이 턱에 닿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등에 엎인 영감한테 또 슬쩍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왜 불러 지난번에 왔던 그 암흑앤의 삼형제 말씀 잊지요. 그 중 둘째가 이쯤 와서 휴 이랬다지요. 그랬지. 그러면서 한숨 또 돌렸습니다. 또 올라가는데 꼭대기를 눈앞에 두고 숨이 턱에 닿아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등에 엎인 영감한테 또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왜 불러 지난번에 왔던 그 암흑앤의 삼형제 말씀 잊지요. 그중 막내가 이쯤 와서 휴 이랬다지요. 그랬지. 그렇게 해서 숨을 돌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한숨을 세번이나 쉬었지만 등에 엎인 영감은 눈치를 못챈거지요. 그래서 멀쩡하게 그 집 사위가 됐더래요. 역시 아무리 힘이 좋아도 꽤 많은 총각보다는 못했나 봅니다. 그렇게 꽤 많은 총각은 장가를 들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가 된 부부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중 늙음하게 아내를 여의고 그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놈의 아들이 영 시원찮았어요. 아버지한테 대하는 짓이 되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기운도 세고 돈도 잘 벌어다 주니까 아들도 고분고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늙어서 기운도 없고 일도 못하게 되니 이놈의 아들이 그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도 시원찮았습니다. 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지요.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반만 축낸다고 시도때도 없이 영감을 구박했습니다. 아들 하나한테 구박받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한몫 얻으러 구박을 해대니 원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요? 일하고 사는데 하루는 건넌마일 신군에서 환갑잔치를 한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가기는 가야 할 텐데 갈 수가 없었어요. 옷이 있어야 가지요. 그 잘난 아들 며느리가 옷이나 변변이 마련해 줬겠어요? 다 헤져서 너덜거리는 호빠지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사시사철 꿰차고 사는 판이었지요. 잘 때도 입고 자고 먹을 때도 입고 먹고 이러는데 아 그걸 입고 잔치집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마침 아들 내매는 들에 일하러 나가서 집은 적적한데 잔치집에는 가고 싶고 옷은 없고 생각다 못해 아들 내방에 슬쩍 들어가서 농문을 열었습니다. 농문을 열고 뒤적 뒤적 뒤져보니 과연 포르르 날아갈 듯한 새 옷이 한 벌 잇더래요. 아들 옷이었습니다. 새 바지 저고리에 새 두루마기 버선 데님까지 다 들어있으니 너무 좋았지요. 이걸 잠깐 빌려입고 갔다 오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들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가서 잔치 음식을 잘 얻어먹고 잘 놀았어요. 그렇게 놀다 보니 하루해가 후딱 지나가서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왁자하니 소란스럽더니 한 놈이 잔치집 마당에 썩 들어서는데 가만히 보니 아들 놈이었어요. 아들 놈이 지게 작대기를 거머쥐고 씩씩거리며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이거 일이 나도 크게 날 판이거든요. 저 녀석이 내가 제 옷 훔쳐입고 나온 걸 알고 날 치려고 지게 작대기 까지 거머쥐고 나섰구나. 그냥 뒀다가는 내가 병신이 되는 건 고사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우세스러운 꼴이 나겠는걸.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일어나면서 일부러 남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야 내 걱정 말라고 그렇게나 일러 거늘 걱정이 돼 얘까지 날 데리러 왔느냐. 나 짚고 가라고 지팡이 까지 가지고 이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줄 몰랐더니 저 집 아들이 효자 중에 상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저런 효자를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아들을 불러서 안치고 음식을 대접한다 술을 대접한다 난리가 났어요. 일이 이쯤 되니 아무리 망나니 아들인들 별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고 칭찬을 하면서 떠받드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마당에 지게 작대기로 아버지를 후려칠 도리는 없는 거지요. 끄는 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사람들이 대접하는 대로 얻어먹었지요. 그 꼴을 보고 아버지가 한술 더 떠서 예희야 이제 그만 가자꾸나 네가 날 얻고 개울을 건너야 할 텐데 너무 늦어 어두우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나서야지 별수 있나요? 지게 작대기로 아버지 후려치려 왔건 말건 남들한테 효자라고 칭찬 듣고 대접까지 잘 받은 마당에 효자 흉내라도 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그날 아주 호강을 냈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는 아들 등에 떡하니 엎이기까지 해서 집에까지 잘 왔지요.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 날부터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일부러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랑할 게 생겼거든요. 우리 아들 녀석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탈이야. 어디를 가면 꼭 데리러 오지를 않나 지팡이 까지 챙겨가지고 말일세 데리고 가다가 개울을 만나면 업어 건네 주지를 않나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겠지요. 이래서 그 뒤로 아들은 사람이 영판 달라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더러 효자라고 칭찬이 입에 붙었는데 안 달라질 재간이 있나요? 그렇게 칭찬을 듣고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요. 또 한편으로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기야 했으려고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구박도 안 하고 제 딴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대로 였어요. 일 못하고 밥만 축낸다고 날마다 구박을 했지요. 말로만 구박을 하면 다행인데 밥까지 제대로 안 챙겨주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저 혼자 상을 차려 먹었어요. 시아버지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주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찬밥 한 덩이 사발에 담아 개주듯이 마루에 덜렁 얹어놓으면 그나마 잘하는 것이고 바쁠 때는 아예 밥을 안 줬습니다. 이러니 늙은이가 기운을 차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생각다 못해 빈 밥상과 빈 그릇을 들고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 상을 펴놓고 빈 그릇을 주르르 늘어놓고는 우물우물 멀먹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 한바탕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우리 며느리가 나 심심하다고 맛있는 자담을 한 상 차려가지고 왔지 뭔가 혼자서 먹다 보니 이제 막 다 먹었네 그려 이렇게 능청을 떠니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그거 참 효성스러운 며느리로군. 이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는 차담 대접은 커녕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날마다 구박하는 게 일이었는데 모두들 자기더러 시아버지 공대 잘한다고 칭찬이 늘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좀 찔렸는지 한 번은 며느리가 정말로 시아버지 노는데 음식을 한상 차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혼자서 안 먹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앉히고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전에는 일보러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랑을 하는 거지요. 여보게 이게 우리 며느리가 차려온 음식일세 내가 어디를 가나 심심할까 시장할까 이렇게 잘 챙겨주거든. 이쯤 되니 동네 사람들이 더 감탄을 하고 그 연간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뒀다고 부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한테 어쩌면 그렇게 효성스러우냐며 칭찬을 하고 떠바뜨려 주었지요. 그러니 며느리도 기분이 좋겠지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시아버지 구박만한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래서 점점 더 시아버지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정말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공대를 하고 구박도 안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감은 아들 내외를 효자 효보를 만들어가지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바둑꾼의 망신 나보다 바둑을 잘 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당연히 없겠지. 옛날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바둑을 가장 잘 돈다고 생각하는 바둑꾼이 있었습니다. 그것봐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 바둑꾼은 어디를 가서 누구하고 바둑을 두던 언제나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 바둑을 두는 재미가 점점 줄어들지 뭐예요. 이래선 안 되지 뭔가 대책을 세워보자. 며칠 동안 궁리하던 바둑꾼은 결국 맞상대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전국 팔도를 떠돌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산골을 지나던 바둑꾼의 눈에 깨끗한 초가지 반채가 들어왔어요. 바둑꾼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어른 계시오. 지나가던 나근리입니다. 바둑꾼이 주인을 찾자 사랑방에서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얘야 좀 쉬었다 가도 되겠느냐? 그러십시오. 바둑꾼은 그 사내 아이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둑꾼의 도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방 안 한쪽 구석에 바둑판과 바둑알이 놓여 있었거든요. 바둑꾼이 사내 아이에게 물었지요. 이 바둑은 누가 도는 개냐? 선생님께서 도시는 바둑입니다. 바둑꾼이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쩌면 재미나는 바둑을 한판 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너의 선생님은 바둑을 잘 도시느냐? 아마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내 아이의 대답을 듣고 바둑꾼이 피식 웃었습니다. 칫 산골 훈장이 바둑을 두면 얼마나 돈다고 감히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고? 바둑꾼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안 잊고 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 방금 전에 바람을 쐬로 나가셨으니 산속 어딘가에 계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오실 겁니다. 바둑꾼은 훈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훈장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지요. 그러나 훈장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내기가 무료해진 바둑꾼이 사내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도 바둑을 들 줄 아느냐? 조금 압니다만 잘 두지는 못합니다. 바둑꾼이 바둑판을 당겨놓으며 사내 아이에게 말했어요. 어디 나와 한번 더 볼까? 어찌 제가 어르신과 바둑을 들 수 있겠습니까? 사내 아이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바둑꾼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바둑을 두고 싶었어요.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과 바둑을 두는 경우가 어찌 나와 너뿐이 겠느냐? 사양하지 말고 먼저 놓거라. 그제야 사내 아이는 못 이기는 척하고 다가와 앉았습니다. 사내 아이가 검은색 바둑알을 천천히 놓기 시작했어요. 바둑꾼은 흰색 바둑알을 놓았지요. 그런데 반도 못 두어서 바둑꾼의 흰색 바둑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뭐 뭔가 이상하구나. 바둑꾼이 깜짝 놀라 다시 도자고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판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둑꾼의 콧등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습니다.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판 역시 바둑꾼은 사내 아이에게 크게 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내리 세 판을 집수의 차가 많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진 겁니다. 이런 망신이라니.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든 바둑꾼이 사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선생님은 너보다 얼마나 더 잘 도시느냐. 사내 아이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제 바둑은 바둑도 아니지요. 저는 넉점을 붙이고도 선생님에게 판판이 집니다. 어른께서 선생님과 겨루어 보실 의향이셨다면 그냥 가시지요. 선생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실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자 바둑꾼은 너무 창피해서 조용히 일어나 나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양반 산골에 사는 어떤 양반이 우연히 수다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허 하늘이 준 기회로다. 어디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보자. 양반은 수다를 가죽인 수달피의 값이 비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이 올 때마다 턱없이 높은 값을 불렀지요. 단돈 열댓양도 안 나가는 물건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로 안 것입니다. 수달피 하나로 아예 한미천 잡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이런 욕심쟁이 양반이 있나 그까지 수달피 하나 가지고 내 돈을 벌려고 하네. 그러게 말이요. 말도 안 되는 겁을 부르고서 억지를 부리고 있더니 장사꾼이 장사꾼들은 양반의 집에 갈 때마다 허탕만 치는 게 여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긴 장사꾼들은 결국 양반을 골탕 먹이기로 의견을 모았지요. 그래 아주 그럴듯한 방법이야. 장사꾼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은 지나가는 장사꾼이 있자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양반은 수달피를 내보이며 아주 자랑스러워 했어요. 아니 이건 장사꾼은 수달피를 보자마자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좋다. 이렇게 좋은 수달피를 내 평생에 한 번 볼 수 있다니 정말 보물이구나. 장사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생호님께서는 이곳을 얼마나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양반이 대답했지요. 200냥만 내게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00냥 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저네요. 하지만 돈이 모자라니 어쩌지요? 소인의 밑천은 박박 긁어봐야 50냥 밖에 안됩니다요. 장사꾼이 양반의 눈치를 슬쩍 살피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귀 한쪽만 떼어 파실 수 없겠습니까? 소인이 가지고 있는 50냥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귀 한쪽에 50냥 양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귀 한쪽에 50냥 이라면 가죽 전체의 값은 몇 천냥 은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금방 부자가 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좋네. 귀 한쪽만 팔겠네. 양반은 장사꾼에게 귀 한쪽을 떼어 팔았습니다. 며칠 후 또 한 장사꾼이 지나갔어요. 양반은 그 장사꾼도 불러서 수달피를 내놓았습니다. 돈을 잔뜩 벌 욕심에 양반은 어깨춤이 절로 났지요. 그런데 장사꾼은 가죽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더니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한쪽 끼만 상하지 않았다면 몇천 양을 줘도 아깝지 않겠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 이젠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구나. 그 순간 양반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번 장사꾼에게 한쪽 끼만 팔아버린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어요. 이걸 어쩌지? 양반은 눈앞이 깜깜해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양반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한쪽 귀를 찾을 수 없을까요? 한쪽 귀만 있으면 전화 명품 인데요. 양반이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장사꾼은 흥정을 버릴 듯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양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뱉었지요. 한쪽 귀를 떼어 판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양반은 하인들에게 한쪽 귀를 사갔던 장사꾼을 빨리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렸지요. 고울이란 고울은 다 뒤져서 그 고약한 장사꾼을 당장 찾아오렸다. 이튿날입니다. 한쪽 귀를 사갔던 장사꾼이 다시 양반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하인들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양반은 장사꾼을 보자마자 대뜸 호령부터 했지요. 이놈 남의 귀한 물건을 버려놓았으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당장 그 귀를 내놓지 않으면 광가에 고하여 볼기를 치게 하겠다. 장사꾼이 펄쩍 뛰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생원 나리 그 물건을 버리긴 왜 버립니까요?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리께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요. 물론 귀가 있으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수달피의 흠을 잡았다면 그건 분명히 값을 깎으려는 수작이 틀림없으니 절대 속으면 아니 되십니다요. 장사꾼은 흐르는 물처럼 술술 얘기를 펼쳤습니다. 양반이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았지요. 잠시 고개를 갸우뚱 거리다가 양반이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귀가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임자를 만나면 그 수달피는 몇 천냥이든 부르는 게 값이지요. 소희는 그 귀 한쪽을 돈 많은 양반님께 백냥을 받고 팔았는 됩슈.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울끈불끈 화가 났지만 성질만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았지요. 귀만 되찾아 붙이면 삼천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니가 내 물건을 제값도 못 받게 해놓은 것을 생각하면 당장 주리를 틀어도 분이 안 풀릴 일이다. 그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꾼 이고 내 잘못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니 그 귀만 찾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양반이 인심을 쓰는 척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죽는 신용을 나면서 엄살을 부렸어요. 아이고 생원 날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소인이 한 번 판 것을 어떻게 되물려 옵니까 또 돈이나 있으면 한 번 가서 그 양반님께 사정해 본다고 하지만 소인은 그것을 팔아 이미 여기저기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요 장사꾼은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반은 생각 끝에 돈 백량을 꺼내 던져주며 협박했지요. 빨리 가서 귀한 쪽을 되찾아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알겠습니다. 장사꾼은 그 돈을 챙겨 갖고 가더니 그날로 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양반은 아주 만족해하며 기뻐했어요. 며칠 뒤 또 한 장사꾼이 지나갔습니다. 양반은 재빨리 장사꾼을 불러 수달피를 내보이며 사라고 했어요. 양반의 입가에는 벌써부터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장사꾼은 가죽을 살펴보더니 통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가 떨어진 걸 다시 꿰매달았군요. 이런 물건을 누가 삽니까? 장사꾼은 값도 물어보지 않고 찬바람만 생 일으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양반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내가 어리석었구나. 양반은 그제서야 장사꾼들에게 속은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양반은 홧김에 수달피를 벽장 속에 던져두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서 보니 수달피에 조미슬고 털이 뭉텅뭉텅 빠졌습니다. 수달피는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나 다름없었어요. 헐값에 판다고 해도 살만한 장사꾼이 하나도 없었지요. 모든 물건은 다 제값이 있다는 것을 양반은 미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팥죽 때문에 옛날에 어떤 노인이 시집간 딸을 보러 사돈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사돈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사실 사돈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식사에 특별히 팥죽을 쏘어 노인에게 대접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특별히 팥죽을 쏘어 노인에게 대접했습니다. 남은 팥죽은 작은 질그릇인 옹베기에 담아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지요. 얼마 후 노인은 자리에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한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깼어요. 배가 출출하여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까 팥죽을 너무 적게 먹었어. 배가 든든하도록 넉넉히 먹어두었어야 했는데 노인은 뭔가 먹고 싶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지요. 맞다. 아까 남은 팥죽이 있지. 사돈집은 마침 한여름이라 문을 다 열어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눈에 마루 건너편 선반의 노인 죽 옹베기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지요. 노인은 그 팥죽을 먹으려고 바지춤을 한 손으로 대충 잡고 살금살금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죽 옹베기를 내리려고 하니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흠친 놀란 노인이 바지춤을 잡아올려 겨드랑이에 끼고는 간신히 죽 옹베기를 내렸지요. 시시 맛있겠는데 냄새도 좋고 노인이 죽 옹베기를 든 채 뒤로 물러서려 하는데 무엇인가가 상투를 잡아당기지 뭐예요? 누, 누구지? 화들짝 놀란 노인의 목덜미를 창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노인이 마음을 진정시키며 흘끈 보니 천장에 달아놓은 노꼬리에 상투가 걸린 것이었어요. 노인은 노꼬리를 빼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지가 다시 무릎 밑으로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오히려 상투는 더욱 꼭 깨어져 버렸고 말입니다. 노인은 꼼짝 달싹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노인은 바지를 제대로 올리려고 했지만 주공백이가 너무 무거워 한 손으로는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공백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노꼬리가 상투를 더욱 세게 잡아당겨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노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잠에서 깬 사돈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돈은 웬 벌거벗은 놈이 마루에 있는 것을 보고 냅다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사돈은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식구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사돈 내 식구들은 벌거벗은 놈이 도둑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것을 알자 민망스러워 몸될 바를 몰랐습니다. 노인 역시 식은 땀만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난처해진 딸이 몸을 파르르 떨며 노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여기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저녁에도 죽을 드시고 뭐가 그리 배가 고프다고 이런 꼴을 보이세요? 제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으신 거지요? 딸이 서럽게 흐늦게 울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노인은 바지춤을 올리며 이렇게 했지요? 얘야 울 것 없다. 며칠 전에 점을 쳐보니 내가 너희 집에 와서 큰 망신을 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애곤이 닥친 다고 하더라. 그래서 액땜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야 이제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잘 살아라. 난 그만 갈란다. 다행히 아버지의 계지로 딸은 창피함을 면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름난 명사수 먼 옛날 활을 잘 쏘아 이름난 명사수가 있었습니다. 그 명사수는 스스로 활 쏘기에 있어서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뽐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활을 메고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맞상대할 사람을 찾아다녔지요. 이렇게 흥얼흥얼 콧노래를 지어부르며 말입니다. 나는 뛰어난 솜씨가 있는 명사수라네. 하루는 명사수가 어느 깊은 산골마을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명사수는 그 집에 벽에 걸려있는 활과 화살통을 보았어요. 반가움에 들뜬 목소리로 명사수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활은 누가 쏘는 것입니까? 네 소일거리지요. 그 순간 명사수의 두기가 번쩍 떼었어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저와 함께 활을 쏘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좋지요. 이튿날 아침 명사수는 주인과 함께 활터로 나갔습니다. 주인은 푸른 천을 관역으로 내다 걸었지요. 네 활솜씨에 어디 한번 놀라보시지. 명사수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명사수가 먼저 활을 쏘았어요. 다섯 대가 모두 명중하여 푸른 천을 꿰툴었습니다. 명사수는 목에 힘을 잔뜩 주고서 주인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무슨 까닭일까요? 주인은 관역을 보더니 안 좋은 얼굴을 나지 뭐예요. 천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명사수가 껄껄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지요. 관역은 쏘아 마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쏘아 마치지 않을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그러나 주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다섯 개의 화살을 연달아 쏘았습니다. 화살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구멍으로만 날쌉에 빠져나갔지요. 이야 나 못지않은 굉장한 솜씨네. 명사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따라 화살을 주우러 갔지요. 주인이 관역에 있는 세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쏘시는 구멍이고 이것은 형님이 쏘는 구멍입니다. 나머지 한 구멍이 제 것이고요. 이렇게 한 구멍만 마치지 않고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놓으면 무슨 돈으로 천을 사서 되겠습니까? 주인의 말에 명사수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사만 꾸벅하고서 그 길로 주인과 작별을 했지요. 또 얼마를 가다가 날이 저물자 명사수는 어느 노인의 집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벽에도 활이 걸려 있었어요. 명사수는 반가운 마음에 주인 노인에게 물었지요. 이 활은 누가 쏘는 것입니까? 내가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명사수의 도기가 번쩍 떼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저와 함께 활 쏘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쉽게 대답 했습니다. 그럽시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 이튿날 아침 명사수는 노인과 함께 활타로 나갔습니다. 얘야 이걸 들고 서 있거라. 노인이 어린 손자에게 푸른 천을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명사수에게 당부했어요. 화살을 쏘실 때 힘을 잘 조절하십시오. 너무 세게 당겨 손자놈이 다치면 큰일 아닙니까? 노인이 씩웃고 나더니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노인이 쏜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소년이 들고 있는 천의 한 가운데에 정확하게 꽂혔어요. 조금만 힘을 더 주었어도 화살은 관역을 뚫고 나갔을 겁니다. 이제 손님께서 쏘실 차례입니다. 명사수는 노인의 말을 듣고서도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노인의 기막힌 활솜씨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나같은 활솜씨를 가지고 무슨 행세를 하겠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닌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가서 활 쏘는 연습이나 더 해야겠다. 그 후로 명사수는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동문서답 멀고도 먼 옛날 옛적의 일입니다. 식구들이 모두 귀가 어두운 집안이 있었어요. 누군가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 엉뚱한 대답만이 온종일 집안을 들썩거렸지요. 하루는 식구들이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무장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장작 좀 들여놓으시지요. 그러나 식구들은 모두 나무장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나무장수는 식구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이 없자 그냥 나가려 했지요. 별 이상한 집안도 다 있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나무장수를 쳐다보며 밥을 먹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벌컹 내는 겁니다. 동네에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나같은 늙은이까지 불러내어 일을 시키겠다고? 노인은 수염을 파르르 떨면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할머니도 노인을 뒤따라 나와 한마디 했지요. 진지에 돌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영감은 왜 그렇게 화를 내시오? 할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들도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술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섰지요. 어머님 억울합니다. 어제 사온 콩죽은 젖이 모자라서 아기에게 주려고 사온 거지 절대로 제가 먹으려고 사온 게 아니에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왕방울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때마침 부엌에서 나온 여정도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생선이 워낙 비싸서 그렇지 소인은 거기서 동전 한 품도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마국간 청소를 끝내고 나온 사내종도 억울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지요. 그 마른 집은 말이 다 먹었습니다요. 소인이 어찌 그것을 가져다가 제 방에 군부를 뺏겠습니까요. 나무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때마침 길을 가던 나그네가 밥을 얻어먹으러 돌아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말해봤자 겠군. 밥 한 숟가락 얻어먹는 건 고사하고 허기에 지친 내가 먼저 죽겠어. 나무장수와 나그네는 횡설수설 동문서답을 하는 식구들을 뒤로 하고 그 집에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그 후로 나무장수는 다시는 동문서답하는 그 집에 발길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대단한 할아버지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칠산바다가 땅이었을 때 거기엔 고만고만한 산뽕오리가 일곱개 있었답니다. 상기슬계는 작은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지요. 그 한 마을에 마음 시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가진 거라고는 밥솥 하나에 밥그릇 국그릇 밖에 없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었어요. 하루는 날이 어둑어둑 저무는데 지팡이를 짚고 삿갓을 쓴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어서 들어오시고려. 할아버지는 나그네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그러모아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친절한 할아버지 덕분에 나그네는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하룻밤을 푹 쉬었지요. 이튿날 아침 나그네는 다시 길을 가려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얼마 뒤엔 이 마을이 바다가 되겠군. 난데없는 소리에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멀쩡한 마을이 바다가 되다니요. 아무튼 이 마을은 바다가 될 겁니다. 마을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바다가 되나요? 어쨌든 이 마을은 바다가 됩니다. 그럼 언제 바다가 되는지 가르쳐 주시구려. 그러자 나그네는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땅 한번 내려다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저 산 밑에 돌부처가 있지요. 예 아주 오래된 돌부처가 하나 있지요. 그 돌부처 귀에 피가 흐르면 이 마을이 바다가 될 겁니다. 나그네는 이렇게 말하고는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더 물어보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지요. 눈 한번 깜빡이는 사이에 나그네는 벌써 동구밭까지 가 있었거든요. 이날부터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산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돌부처 귀에서 피가 나는지 살펴보러 말이에요. 새벽 대바람에도 가고 밥 먹다 말고도 가고 밤 매다 말고도 가고 한밤중에 오줌 늘어 나왔다가도 가봤지요. 할아버지가 하도 돌부처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처님께 무슨 빌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 귀에서 피가 나는지 살펴보는 거라네. 부처님 귀에서 피가 나다니요? 할아버지는 나그네가 한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어디 꽃방귀라도 끼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장난으로 한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세요? 헛고생 말고 그만두세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틈만 나면 돌부처를 보러 다녔습니다. 저 영감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믿어야지. 그러게나 말일세 죽을 때가 다 된 모양이야. 이쯤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아예 미친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틈만 나면 돌부처를 보러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으로 가는 걸 보고 마을 젊은이들은 슬슬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달려가 돌부처 귀에 계피를 발라놓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속셈이었어요. 영감이 어쩌나 두고 보자. 그거 참 재미있겠군.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는 돌부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돌부처 귀에서 정말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라 부처님 귀에서 진짜 피가 나네. 할아버지는 곧장 마을로 달려 내려가 사람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귀에서 피가 흘러요. 모두들 산으로 피하시오. 하지만 돌부처 귀에 일부러 피를 발라놓은 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입이 닳도록 말해봐야 뭐해요. 다들 낄낄대고 키득거리면서 할아버지를 손가락질하기 바빴지요. 영감이나 산으로 도망가서 오래오래 사시구려 여기가 바다가 되면 우린 물고기가 되겠네.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짐이라야 솥단지 하나에 밥그릇 국그릇이 다였지만 할아버지는 그 짐을 지고 불이 났게 산봉우리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해가 진 뒤처럼 날이 아주 시커매졌지요. 진짜 무슨 일이 있기는 있으려나 보군. 할아버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늑장을 부리다가 바닷물이 밀려오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헐레벌떡 산봉우리를 절반쯤 올라갔는데 저만치 소나무 아래 소금 장수가 지게를 받쳐두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마을이 바다가 된다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오. 바닷물에 잠기기 싫으면 나를 따라오시 고려. 그러자 소금 장수가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가셔도 됩니다. 이 지게 작대기 아래 까지만 바다가 될 테니까요. 그래요? 소금 장수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소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때 였어요. 하늘을 찢어놓을 듯 무섭게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쫙쫙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비가 아니라 숫제 폭포 였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땅이 흔들흔들 하더니 점점 밑으로 푹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땅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지요.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든 바닷물은 산 기색 마을을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마을을 삼킨 바닷물은 이제 산 위로 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은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마구 불어나던 바닷물은 소금장수 말대로 딱 지게 작대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은 바닷물에 푹 잠겨버렸어요. 일곱 개의 산봉우리는 바다 위에 올망돌망 떠있는 일곱 개의 섬이 되었고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할아버지와 소금장수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여기까지가 땅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칠산바다의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신비롭기는 하지만 참 알쏭달쏭한 이야기지요. 나그네는 왜 이 마을이 바다가 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돌붙여 귀에서 피가 난다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라도 꽃방귀를 끼었을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마을 젊은이들이 장난으로 피를 발라놓았을 뿐인데 정말로 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난데없이 소금장수는 왜 나타났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 투성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으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만든 이야기 아닐까요? 다른 사람 말에 귀기울일 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 할아버지 말에 콧방귀만 끼다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잖아요. 부처님 귀에서 피가 날 거라는 말을 끝까지 믿은 할아버지는 살아남았고요. 소금장수는 바로 그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낙은애였던 것 같습니다. 낙은애의 말도 소금장수의 말까지도 무조건 철석같이 믿었던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거울 때문에 옛날 어느 두매 산골에 금실 좋은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약초를 팔러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떠나는 날 아내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서울에 서울에 가면 빛을 꼭 사다 주세요. 빛이라고? 빛이 어떻게 생긴 물건이요? 생전 빛을 본 적이 없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빛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아내가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말 했습니다. 맞다. 빛은 꼭 저 반달 같이 생겼어요. 저기 저 달을 닮은 빛을 사다 주세요. 서울에서 일을 다 본 남편이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였습니다. 참 뭘 사오라고 했는데 깜빡할 뻔했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리 곰곰 저리 곰곰 생각하다가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거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열흘이 지나 반달이던 달이 동그란 보름달이 되어 있었어요. 올커니 저렇게 둥근 것을 사가면 되겠구나. 남편은 그 길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둥근 모양의 것을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골고루 파는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자들이 쓰는 물건으로 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이 있소? 달처럼 둥근 것이라 있습니다. 이 거울이 바로 그것이지요. 남편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 묻지도 않고 거울을 보따리 속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남편의 목소리에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그래 약초는 잘 파셨어요? 그럼 자 여기 약초 판 돈이요. 내가 사오라던 물건은요? 아내가 묻자 남편은 보따리 속에서 둥근 거울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내가 그걸 어찌 있겠소. 달처럼 생긴 물건이라 하지 않았소. 남편은 아내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동그란 물건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남편이 건네준 것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내는 둥글고 반짝반짝한 거울이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이리저리 거울을 살펴보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빛을 사오라고 했더니 서울에서 젊은 첩을 얻어왔네 그려. 글쎄 거울 속에 옷을 곱게 차려입은 색시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억울해서 엉엉 울었지요. 며느리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너는 서방이 왔는데 왜 그리 우는 것이냐.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양반이 서울에서 첩을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은 첩을 얻으려거든 젊은 첩을 얻지 어디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할망구를 데리고 왔나 그래.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거울 속에는 꼬부랑 늙은 할멈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들이냐. 글쎄 아범이 서울에 가더니 늙은 이를 하나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아버지가 거울을 들여다보니 10년 ış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꼭 닮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시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엎드려 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거울을 보며 소란을 피우자 남편은 도대체 왜 저런 난리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꼭 저 나이만한 젊은 사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우리 집에 와 있느냐? 남편은 거울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 있는 사내도 똑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남편은 거울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첩도, 할망구도, 노인도, 젊은 사내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거울이 없어지자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의 소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감사의 좋은 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흘은 날마다 나무아미타불 하며 연보를 외우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좋은 흘은 절의 세냄보다도 더 많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좋은 흘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방인 배천에 갔습니다. 좋은 흘은 일 때문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지요. 다음날 아침 좋은 흘이 잠에서 막 깨어날 때쯤이었습니다. 좋은 흘, 좋은 흘. 창밖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되풀이해 외웠어요.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감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대체 어떤 놈이란 말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좋은 흘은 버럭 고함을 쳤지요. 밖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예, 이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입니다. 좋은 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사람은 바로 그 고을 원님인 박희문이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좋은 흘이 박희문을 들어오게 했어요. 불그락 푸르락하는 얼굴로 좋은 흘이 그 이유를 따졌지요. 네, 이놈. 한 고을의 원님이 함부로 윗사람의 이름을 주막집 개부르듯 할 수 있느냐. 감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박희문이 좋은 흘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감사님께서는 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부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좋은 흘을 외워서 감사가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희문의 설명에 좋은 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지요. 사실 박희문은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좋은 흘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꾸민 짓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허풍쟁이와 도둑 어느 포교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집안 사람들에게 들키자 빈손으로 달아났어요.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일을 하는 벼스라치가 살고 있는 집에 도둑이 들다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쑥찍을 하고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온 포교는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강큰놈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고 해? 그 놈을 당장 잡아야지. 포교는 원래 허풍을 잘 떠는 허풍쟁이였습니다. 또 포교가 된 것을 굉장히 출세한 것처럼 뽐내고 다녔지요. 더구나 누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포교는 그날로 휴가를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다음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어놓고 쇠 몽둥이를 든 채 대문 근처에 숨어 있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어도 도둑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문이란 문을 다 열어놓고 있다가 혹시 깜빡 잠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잠이 들어? 잠 따위도 못 이기는 사내가 어디 사내야? 포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아내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했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세 퍼졌어요. 뭐 집에 있는 온갖 문을 다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포교 집에 들어갔다가 허탕만 치고 왔던 도둑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정말인가 싶어 그 도둑은 집 앞을 지나가는 척하며 살펴보았어요. 소문은 듣던 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포교 내놈이 나를 잡나 내가 내놈을 잡나 어디 한번 해보자 도둑은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밤 그림자처럼 나타나 포교가 하는 짓을 엿보았지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포교는 대문 근처 담벽에 기댄 채 도둑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단잠에 빠진 포교의 뺨을 갑자기 누가 철썩하고 후려쳤습니다. 네가 나를 잡아? 네까진 놈이 나를? 어디 잡아봐라? 못 잡겠지? 포교의 뺨을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도둑이었어요. 도둑은 이번에는 포교를 발길로 사정없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뭐, 뭐야? 뒤늦게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난 포교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포교에게 자루를 씌워 꼼짝 못하게 묶어놓았기 때문이지요. 도둑은 포교의 집에 들어가 제 볼일을 다 보고 나서 유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 살려? 포교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집안 식구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눈이 등잔만큼 커진 아내가? 포교에게 씌워진 자루를 벗기며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으니 어서 이 자루나 빨리 벗겨. 포교가 시금덕거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포교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도둑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도 거의 없었어요. 도둑이 살림살이를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포교가 들고 있던 새몽둥이까지 훔쳐갔지 뭐예요? 네,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포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괜히 이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고 저 사람에게 분통을 터뜨리더니 결국 몇 개 안 남은 장돈마저 깨트려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포교는 아침밥도 굶은 채 남의 옷을 밀려입고 포도청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포교의 귓가에 들려왔답니다. 열 명의 포교가 도둑 하나 잡지 못하거늘 교만한 포교 하나가 어찌 도둑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잘난 채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그 진리를 안다면 교만을 떨지는 않았으리. 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당나귀 알 옛날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골에 틀어박혀 농사만 짓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배 한 피를 짜가지고 남편 덜어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배 한 피를 가지고 장에 가서 좋은 값에 팔았지요. 스무냥을 받았습니다. 그 돈 스무냥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수박 장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박을 난생 처음 본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것이니 이름이 뭔지 어디에 쐬는 것인지 도통 몰랐어요. 모양으로 봐선 둥글둥글한 게 짐승의 알 같은데 도대체 무슨 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어떤 짐승의 알이요? 이렇게 물어봤지요. 수박 장수가 들어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수박을 가지고 짐승의 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에요. 그 알 참 크기도 하네 틀림없이 큰 짐승이 나오는 알일 텐데 이쯤 되니 수박 장수도 그만 엉큼한 마음을 먹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났습니다. 잘 보셨소. 그게 낙위알이라오. 낙위알? 그럼으로치 어쩐지 보통 큰 게 아니라 했더니 값은 얼마나 가오? 주는 대로 받지요. 나한테 스무냥이 있는데 이걸 받고 파시려오? 발다마다요. 수박 장수야 신이 났습니다. 수박 한 덩이에 잘 받아야 한 돈양 받을 것을 스무냥이나 준다니 횡재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수박 한 덩이를 스무냥에 샀습니다. 사가지고 몇 걸음 가다가 생각하니 이놈의 알에서 새끼나기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낙위가 아래서 깨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박 장수는 아, 그건 이렇게 해야 하시오. 오줌 동이에 사흘 밤낮을 담가놨다가 아랫목에 이불을 씌우고 사흘 밤낮을 품어주시오. 그러면 낙위가 낄 거요. 그렇구나.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사람이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 아내가 그것을 보고 기겁을 나는 거예요. 여보, 배판 돈은 어찌하고 그런 걸 사오셨수? 이게 낙위 알인데 좀 있으면 여기서 낙위가 깰 거요? 설마하니 그럴라구요. 내 아직 낙위가 아래서 깬단 말은 못 들어봤소. 모르는 소리 말아요. 한 되어세만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아내는 뭐 좀 견문이 있었나 봅니다. 고지식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아내한테 면박만 잔뜩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거나 말거나 수박덩이를 가지고 한바탕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오줌동이에 사흘 밤낮을 담가놨다가 아랫목에 이불을 씌우고 사흘 밤낮을 품었습니다. 암탈기, 달걀을 품듯이 품었지요. 그랬더니 이게 뭐 볼 것이 있을까요? 수박을 그리 후끈후끈하게 데워놨는데 안 썩을 리가 없지요? 그만 수박이 푹 썩고 말았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견디다 못해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놈의 낙위알인지 노세알인지 제발 좀 갖다 버려요. 깨란은 낙위는 안 깨고 썩는 냄새만 풀풀 나고 게다가 아내까지 득달같이 성화를 해대니 어떻게 하겠어요? 할 일 없이 썩은 수박을 들고 나가서 뒷산에 버렸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풀이 더부룩한 숲에 수박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노루가 한 마리 놀고 있었어요. 노루가 놀고 있다가 수박이 퍽 하고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 뛰어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어이구 낙위 아래서 낙위가 깨어났군 하고 노루를 쫓아갔습니다. 낙위 아래서 새끼나기가 깨서 도망가는 줄 알고 그랬지요. 개 섞어라 하면서 막 쫓아갔습니다. 산등성이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한참 동안 쫓아갔지요. 그런데 노루걸음이 너무 빨랐습니다.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한참 동안 쫓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낙위가 갈 만한 곳으로 자꾸 가다가 보니 산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니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마침 그 중 어느 집에서 낙위를 키웠나 봐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 그 집에서 그날 낙위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두 마리를 낳았지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요 놈이 요기에 숨어들었군. 어서 집으로 가자. 하며 새끼나기 한 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무슨 일이냐며 나와서 따져 모르니까 우리 낙위 아래서 낙위가 깼는데 고놈이 도망가서 이 집 외양간에 숨어들었지 뭐요. 그래서 도로 찾아가는 거요. 이러는 겁니다. 주인은 낙위 아래서 낙위가 깬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지만 마침 새끼나기가 두 마리인지라 한 마리를 끌고 가게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낙위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도 낙위 아래서 낙위가 깨는 줄 알고 살았다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년의 소원과 까치 옛날 옛적에 언제나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조랑마리 타고 싶고 다른 때는 썰매나 보트를 타고 싶기도 했고 또 다른 데에는 접는 칼을 갖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여인 이 소년에게는 빗자루를 만들어 생기를 이어가는 가난한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소년의 꿈을 이루어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연희대처럼 소원을 빌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늙은 현자가 나타나 소년에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이 노인은 소년에게 숲으로 들어가 까치의 꼬리에 소금을 조금 뿌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꼬리에서 소금이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게 허사라고요. 그날부터 소년은 소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매일 수많은 까치를 발견했지만 다가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운 좋게도 다른 까치와 달리 사람에게 친근하게 구는 까치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소금을 집은 손가락을 뻗자마자 까치는 가까운 나뭇가지로 날아올라 소년을 비웃었습니다. 이 까치는 그렇게 하루종일 소년의 애간장을 태웠어요. 저물력이 되자 소년은 완전히 기운이 빠져 소나무 아래에 누워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까치가 덤불 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을 잃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레! 올레! 소년은 눈을 뜨고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자기를 부른 건 여태껏 속을 태우던 그 까치였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소년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야? 그래요. 저는 마법에 걸린 공주랍니다. 만약 저를 도와준다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접는 칼로 제 부리와 발톱을 손질해준다고 약속하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 당신이 제 꼬리에 소금을 뿌리도록 허락하겠어요. 소년은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소년은 하루 종일 산딸기를 따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잘되는 칼을 한 자루 샀어요. 그러곤 곧장 숲으로 돌아가 까치를 찾아냈습니다. 소년은 까치에게 보여줄 심산으로 접힌 칼날을 펴보였어요. 곧이어 깡충깡충 뛰어 까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눈으로 칼을 살펴보더니 다음엔 왼쪽 눈으로 살폈습니다. 시시한 칼이군요. 까치가 말했어요. 나 같은 공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에요. 손잡이의 황금 장식도 되어 있지 않네요. 까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무 위로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는 슬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음엔 황금으로 장식된 칼을 가지고 올게. 괜찮아요. 이제 칼은 필요 없어요. 다음번엔 아름다운 썰매를 가지고 오세요. 여름에 썰매를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새로 산 칼로 빵 자르는 데 쓸 도마와 나무 숟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꽤 볼품도 있었지요. 소년은 서둘러 도시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 팔아 치웠습니다. 그렇게 타고 싶어하던 조그만 보트를 깎을 시간도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소년은 충분한 돈을 모아 멋진 썰매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숲 속에 까치에게 달려갔어요. 썰매를 가져왔어. 원래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까치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멋진 썰매를 가지고 왔으니 자신이 있었지요. 나무 위에서 까치가 내려왔습니다. 까치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썰매의 나를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까치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런 썰매를 탈이라고 생각하세요? 까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 앉았습니다. 내가 탈 썰매는 비단과 은으로 장식된 썰매여야만 해요. 좌절한 울레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썰매를 가져올게. 괜찮아요. 까치가 깎아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끄는 마찰을 가지고 싶네요. 가져오지 못하면 제 꼬리에 소금도 뿌릴 수 없어요. 푸리죽은 울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마찰을 가져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울레는 언덕 위로 썰매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사들이 썰매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울레는 돈을 받고 썰매를 빌려주었어요. 울레의 썰매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울레의 썰매는 타고 놀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울레는 자기 썰매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썰매로 장사를 하지 않을 때는 예전에 샀던 칼로 예쁜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울레는 마침내 말을 살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울레는 말을 훈련시키고 묘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묘기로 다른 말을 살 때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말에게도 묘기를 가르쳤어요. 얼마 되지 않아 우아한 마차를 살 돈이 모였습니다. 은으로 된 바퀴살의 덮개가 은걸세로 장식된 마차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울레는 말갈기를 예쁘게 닦고 귀에는 꽃 장식을 하고 은 조각도 달았습니다. 울레는 마차를 숲속으로 몰아 까치를 찾아갔습니다. 까치는 예전처럼 생기있는 표정으로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었어요. 이번엔 뭔가 그럴듯하네요. 까치가 반짝이는 마차의 은 장식을 보고 말했습니다. 까치는 아래로 내려와 위에서 아래로 마차를 세심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말등을 쪼아보았어요. 말이 활달한지 너무 나이가 들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덮개가 있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갈색 말이 아니라 하얀색 말이어야 해요. 울레는 한숨을 내쉬고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울레는 이 까치보다 까다로운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까치는 공주였습니다. 까치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에게는 마차나 말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것 같네요.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이번엔 성을 가지고 와요. 반드시 호숫가를 옆에 낀 언덕 위의 성이어야 해요. 방은 100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공원과 정원도 잊지 마세요. 울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심한 요구였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마차와 말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군. 마차를 몰아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울레의 마차를 타고 싶어 했어요. 까치의 눈에는 별로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마차 중에 가장 고급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울레는 다른 말과 마차를 살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더 모였어요. 마침내 울레에게는 마국간도 생기고 손으로 쥐기도 힘들 만큼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성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몇 년이 지나자 성이 완성됐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성이었어요. 성 꼭대기에는 깃발도 휘날렸습니다. 울레는 수포로 들어가 까치에게 함께 성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까치는 울레를 따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부엌도 살펴보고 음식물 저장실도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본 까치는 대연회장의 식탁에 올라앉았습니다. 다 좋아요. 하나만 빼고 황금이 가득 담긴 상자 세 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을 관리할 수 없어요. 예전보다 몸집도 커지고 말도 제대로 할 줄 알게 된 울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자를 준비하지 못하면 제 꼬리에 소금도 뿌릴 수 없어요. 까치는 이렇게 말하곤 창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울레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도 터득한 터였습니다. 울레는 그 후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황금으로 가득 찬 거대한 상자 세 개를 마련했습니다. 울레는 숲으로 찾아가 다시 한번 까치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까치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상자 위에 내려앉아 황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잘했군요. 이제 제 꼬리에 소금을 뿌려도 좋아요. 염원하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울레는 웃음을 지으며 두 손가락으로 호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냈습니다. 까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드디어 울레가 까치의 꼬리털에 위에 소금을 떨어뜨렸습니다. 까치가 물었어요. 그런데 소원이 뭔가요? 울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 년 동안 열심히 일만한 탓에 자신이 뭘 원했는지도 완전히 까먹어 버린 겁니다. 까치가 말했어요. 잠시만 잠시만 생각 좀 하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뭘 가지고 싶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까치의 꼬리 깃털이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꼬리 위에서 소금이 떨어졌어요. 까치는 창틀에 앉아 울레를 보고 웃었습니다. 까치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울레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생각났다. 총을 사서 너를 쏴 죽이고 싶구나.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군요, 울레. 까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준 나를 총으로 쏘고 싶다고요? 더 이상 바라는 소원은 없는 거죠? 접는 칼도 얻었고 썰매도 얻었고 마차와 말도 얻었어요. 성과 돈도 얻었지요?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것도 당연해요. 울레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그렇구나. 내 꼬리에 소금을 뿌리겠다는 집념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 이제 소금을 뿌리겠다는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울레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손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까치는 큰 소리로 웃더니 날개를 퍼덕여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울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후 울레는 자신의 성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늙은 트롤 이야기 옛날에 가난한 농부와 아내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작은 오두막집과 염소 두 마리 그리고 울레라고 하는 다섯살난 어린 아들밖에 없었어요. 농부와 아내는 매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염소들을 우리 안에 가두고 꼴을 먹여야 했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울레에게 염소젓 한 장과 빵을 주고 밖에서 문을 잠근 다음 현관문 아래 열쇠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염소 두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큰 산에 사악한 늙은 트롤이 염소들을 끌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부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데리고 있던 염소마저 사라졌으니 이제 울레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염소젓 대신 물 한 잔밖에 마시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부와 아내는 사악한 늙은 트롤이 다시 돌아와 아들을 포대에 집어넣고 산으로 끌고 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트롤이 아이들도 데려간다는 소문이 잦아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온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트롤이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울레에게 창가에 서성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트롤이 지나가다가 창문을 통해 아이를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트롤이 오두막 문을 두드리면 집안에 사람이 있는 척 아버지, 어머니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울레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아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트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리라고 생각했지요. 부모님이 트롤의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울레는 트롤의 외모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트롤은 정말로 못생기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 무처럼 두꺼운 코와 털이 잔뜩 난 눈썹을 하고 있으며 왼손은 늑대의 발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울레는 한눈 팔지 않고 주변을 잘 살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무기까지 만들었지요. 울레는 얇은 통나무에 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마치 기사들이 휘두르는 창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부엌 칼을 돌로 내리쳐 평평하게 폈습니다. 마치 기사들이 휘두르는 검처럼 보였습니다. 늙은 트롤이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칠지도 모를 무기였어요. 어느 날 울레가 창과 검을 닫고 있는데 문 앞에서 무언가를 더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레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등에 포대를 짊어진 남자가 무릎을 굽힌 채 현관문 아래를 손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울레를 납치하러 온 사악한 늙은 트롤이었지만 울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트롤은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울레를 잡아가려는 속셈이었지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단다. 이곳으로 굴러온 것 같은데 밖으로 나와 동전 찾는 걸 좀 도와주지 않겠니? 싫어요. 울레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사악한 늙은 트롤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한다고요. 트롤은 울레를 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꼬마 녀석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내가 늙은 트롤처럼 보이니? 트롤은 시험삼아 일부러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저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늙은 트롤이 겁나는 것도 아니고요. 늙은 트롤. 한 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마 후회하게 될걸. 제게는 창과 검이 있어요. 늙은 트롤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울레에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면 창과 검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좋아요. 울레가 대답했습니다. 망가진 첫 번째 계단의 오른쪽을 보시면 있을 거예요. 열쇠는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늙은 트롤은 재빨리 문을 따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어요. 울레는 친구가 생길 것 같아 기뻤습니다. 울레는 자랑하듯이 늙은 트롤에게 창과 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으슬했습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해 트롤이 왔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지요. 그러면 염소를 훔쳐간 이를 부모님 대신 복수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트롤 녀석이 너의 염소를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 늙은 트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속으로 조금만 가면 녀석들을 혼내줄 수 있을 게다. 이 말을 들은 울레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울레는 염소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지요. 트롤이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 좋아요. 울레는 갈 길이 멀 것 같아 먹을 것을 좀 챙겨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조각내어 주머니에 넣었지요. 울레는 그 중 한 조각을 트롤에게 권했지만 트롤은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트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울레가 내민 빵을 받아 먹는다면 울레를 포대 안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물론 트롤은 빵을 받지 않았지만요. 이 남자가 염소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한 울레가 트롤의 손을 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트롤은 갑자기 울레를 밀쳤어요. 내 오른손을 잡거라. 트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손에 상처를 입었단다. 트롤은 울레에게 왼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손은 그의 말대로 두꺼운 천으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울레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다쳤군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트롤은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떠나기를 바랬지요. 울레를 포대에 집어넣으면 더 빨리 떠날 수 있겠지만 울레가 자청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니 말썽이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울레는 갑자기 나타날 사악한 늙은 트롤에 대비해 창과 검을 옆구리에 끼고 걸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울레는 지쳐서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파져서 가져온 빵을 먹기 시작했지요. 늙은 트롤은 울레를 바라보았습니다. 트롤은 지금이 녀석을 포대기 안에 집어넣을 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트롤은 울레가 자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했듯이 이 꼬마 녀석을 포대 안에 집어넣고 발길제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트롤은 마침내 울레를 위협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울레야 만약 내가 트롤이라면 어쩔테냐 설마요 울레가 트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트롤처럼 생기지 않았는데요. 트롤은 눈썹 털이 무성하지만 아저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트롤의 입은 귀까지 찢어졌는데 아저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트롤의 왼손은 늑대 발처럼 생겼는데 아저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니? 늙은 트롤이 물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처럼요. 트롤은 그 말이 우습게 들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울레가 웃느라 벌어진 트롤의 입 안에 빵조각을 던져넣었어요.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아저씨는 트롤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트롤은 세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침을 해도 목 안으로 넘어간 빵조각은 나오지 않았어요. 빵조각은 점점 더 목 깊숙이 넘어갔고 결국 트롤은 빵조각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곧이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트롤은 계획했던 대로 울레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울레가 준 빵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울레를 해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너는 내가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로구나. 트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건 내가 처음이다. 내가 사람처럼 보인다면 사람처럼 행동해야겠지. 잘 들어보거라. 트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재머니 속에서 조그만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울레는 피리 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숲속에서 누군가가 피리 소리에 대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떨어진 나뭇가지와 이끼를 밟으며 이쪽으로 오는 듯 했습니다. 늙은 트롤이 한 번 더 피리를 불었습니다. 하얀 빛깔의 어떤 것이 나무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울레는 부모님의 염소 두 마리가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염소들도 울레를 알아보고 몸을 비벼댔지요. 울레는 너무나 기뻐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디디면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두 마리의 염소 뒤로 수많은 새끼 염소들이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작고 귀여운 어린 염소들이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 나와 옆에 선 두 마리의 염소처럼 하얀 털을 자랑했습니다. 이 염소들은 다 뭐예요? 울레가 늙은 트롤을 향해 물었습니다. 트롤은 사람과 다르단다. 그리고 두 염소가 큰 산에 끌려왔을 때 아기 염소들을 많이 낳았단다. 늙은 트롤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울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집에 가야지. 울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레는 트롤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트롤은 어느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트롤은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걸 쑥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울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아저씨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울레는 곧 염소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울레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꼬마가 두 마리의 염소와 수많은 새끼 염소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울레는 염소대를 우리 안으로 몰아넣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하니 벌리고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마침 울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염소대를 데려온 걸 보고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울레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려고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그러곤 아파서 신음소리를 냈지요. 울레같이 작은 꼬마 아이가 이 많은 염소들을 데리고 왔다니 마치 마법에 홀린 듯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만난 것이 늙은 트롤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트롤이 아니에요. 울레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눈썹이 길기는 했지만 털복숭이는 아니었어요. 입은 컸지만 귀까지 찢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왼손도 늦게 손이 아니었고요. 아저씨는 왼손을 다쳤기 때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농부와 아내는 감탄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늙은 트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빌키지 않으려고 붕대를 감고 다닌다니까. 울레는 자리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울레는 사람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씨 나쁜 트롤들도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울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을 사람들은 울레의 말을 믿지 못했겠지만 염소대를 두 눈으로 본 지금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동아 강아지 호랑이 이야기 전라도 장성에서 광주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옛날에 이곳에는 역원이 하나 있었어요. 역원이란 여행 중인 관리들이 하룻밤 쉬어가는 역원을 말합니다. 역원을 지키는 사람을 원식이라고 하는데 장성에 있는 역원의 원식이는 손님들을 잘 모셨대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습니다. 원식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날마다 산신령께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빌었어요. 산신령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게 해주십시오. 산에는 못된 짐승들이 많은데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식이는 산을 향해 음식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원식이는 모처럼 시간을 내어 산너머 마을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역원에는 마침 손님도 없어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 생각이었지요. 원식이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늙은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원식이의 얼굴을 알아보고 원식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네 이 늦은 시각에 어디를 가는가 예,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갑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예, 스님 자네 참 대평스러운 친구로군 오늘 밤 어머니를 해치려고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 텐데 역원을 비워서야 되겠나 원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역원으로 돌아가야지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식이는 발길을 돌려 5단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원식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내 이야기를 마저 듣고 가게 오늘 밤 호랑이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자꾸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야. 용변을 보고 싶다. 밤바람을 좀 쐬고 싶다. 목이 마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야. 이때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말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역원에 갈 호랑이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는데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난 이제 고기라면 신물이나 맛 좋은 잡쌀죽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그러니까 미리 잡쌀죽을 쑤어서 밖에 내놓으라고. 그러면 호랑이가 어머니를 해치지 않고 순순히 돌아갈 거야.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꼭 하겠습니다. 원식이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펴니 스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스님이 어디 가셨지? 연기처럼 사라지셨네. 혹시 산신령님이 아닐까? 원식이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알려준 대로 찹쌀죽을 쑤어 한 그릇 마당에 내놓았어요. 또한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원식이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펄쩍 뛰어올라 지붕을 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야, 밖에서는 외할아버지가 부르시는구나. 나가봐야겠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원식이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세요? 지금 밖에는 호랑이가 와있어요. 절대로 나가시면 안 돼요. 원식이는 어머니를 강제로 앉혔습니다. 호랑이는 밖에서 날뛰고 있었어요. 앞마당에서 뒷마당으로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 지붕을 뛰어넘으면서요. 그러자 어머니도 방 안에 얌전히 앉아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가 마렵구나. 어서 뒷간에 다녀와야겠다. 목이 타는구나. 물 한 바가지만 마시고 마.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원식이는 우악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잠잠해졌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마당을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잠잠해지자 어머니도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죽그릇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죽그릇 쪽으로 가더니 죽그릇에 코를 박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식이는 문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다. 호랑이가 찹쌀죽을 먹고 나면 순순히 돌아가겠지. 호랑이는 찹쌀죽이 너무너무 맛있었던 모양입니다. 죽을 다 먹고도 더 먹고 싶은지 빈 그릇을 긴 혀로 계속 핥는 것이었어요. 원식이는 그 모습이 애처러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또 쑤어줄 테니 내일 다시 오너라. 어머니만 해치지 않는다면 죽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호랑이는 원식이의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여권에서 나와 산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밤 호랑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식이가 끓여놓은 죽을 맛있게 먹고 갔어요. 죽의 맛을 들인 호랑이는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식이가 정성스럽게 쑤어놓은 죽을 배불리 먹고 갔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권에서 살게 되었어요. 원식이는 호랑이를 강아지처럼 키우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정말 강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권에 오는 손님들을 전혀 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달았거든요. 원식이는 밖에 볼 일이 있으면 호랑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천리길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원식이를 모코 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있는 고개는 호랑이를 키운 고개라고 해서 모코치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원식이는 평생 호랑이를 키우며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엽전 고개 이야기 옛날 충청도에 어느 고개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박서방이란 사람인데 그 고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독한 구두 세웠어요. 박서방은 절대로 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주었다가 그 값을 뜯길까봐 겁이나 서였어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잖아. 그런 작자들 때문에 외상은 사절이야. 박서방은 늘 이런 말을 하며 꼬박꼬박 음식값을 받았습니다. 주막에서는 음식을 팔 뿐만 아니라 잠도 재워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고울에는 주막이 박서방네 밖에 없어서 박서방은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을 하면 처자식이 생겨 양식을 축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 결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서방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면서도 제대로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어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야 했어요. 뒷산 양지바른 곳에 박서방을 묵고 돌아온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주막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막에 남아있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서방이 평생 구두새짓을 하며 악작같이 돈을 모았잖아.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이 죽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을까? 그야 물론 박서방만 아는 곳에 숨겨 놓았겠지. 그럼 이 주막 안에 있을까? 그 돈만 찾는다면 큰 부자가 될 텐데. 마을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주막 안을 뒤졌어요. 하지만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도대체 돈을 어디에 감춰 놓은 거야? 혹시 집 밖에 비밀 장소가 있는 게 아닐까? 글쎄 워낙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많은 돈을 집 밖에 숨겨두지는 않았을걸? 그러면 집 안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 샅샅이 뒤져도 안 나오는걸? 마을 사람들은 돈을 찾다가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주막은 먼 길을 가는 낙은 애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늘 비어있는 집이기에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주막은 점점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집 안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흉가로 변해버린 주막에 낙은의 한 사람이 잦아들었어요. 날도 저물고 비도 와서 하룻밤 쉬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가에 피를 흘리는 귀신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이 집에 괜히 들어왔나? 어째 겁이 나는걸? 낙은 애는 더듬더듬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투성이 요와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눈만 붙이고 가지 뭐 금방 새벽이 될 텐데 낙은 애는 이불을 들추고 요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여행을 하느라 피곤한 탓인지 금세 잠이 들었어요. 비는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밭에 가려고 고개를 넘었다가 주막을 기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사람이 살지 않는 주막에 집신이 다 있다니. 마을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순간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 주막에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섰습니다. 고개를 넘던 낙은 애가 하룻밤 쉬어가려고 주막에 들면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시체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저 주막은 귀신 나오는 집이야. 사람이 들기만 하면 모두 죽어 나온대. 귀신이 해코질을 하나 봐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주막에 대한 소문은 온 고울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주막을 얼씽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막에서 좀 떨어진 마을에 사는 한 총각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고? 거참 재미있네. 내 손으로 귀신을 잡아볼까? 총각은 원래 배짱이 도둑하고 겁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온다면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지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귀신을 잡고 싶었습니다. 총각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총각은 방 안으로 들어가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밤이 이슥해졌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겁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순간 머리털이 쭉 며섰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이 떨렸지요. 총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신이 온다고 해도 정신만 차리면 잡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그것은 발소리라기보다 엽전 소리였습니다. 엽전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집안을 삼킬 듯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총각은 천장을 향해 병력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네 이놈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그러자 엽전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러더니 천장 판자 한짝이 떨어지며 느닷없이 천장에서 사람의 다리 하나가 쑥 나오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까물어칠 듯이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각은 달랐어요. 귀신을 잡아보겠다고 발목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쑥 빠지며 천장에서 와르르 엽전 꼬라미가 쏟아졌습니다. 총각은 순식간에 엽전 속에 파묻혀 버렸지요. 엽전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두면 귀신이 된다더니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총각은 얼른 집으로 가서 자루를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자루마다 엽전 꼬라미를 가득 담았지요. 그래도 자루가 모자라 집에 또 다녀와야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행운을 잡은 총각은 그 고울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엽전 귀신이 나온 주막이 있는 고개는 이때부터 엽전 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대궐곡의 이야기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나라를 잃은 뒤 개성을 떠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 곁에는 남아있는 신하가 없었어요.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은 삽살개의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삽살개의 이름은 전박이였어요. 전박이는 강아지 때부터 공양왕이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주 영리하고 용감한 개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전박이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고봉산 밑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왕비가 비명을 지르며 왕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시오 중전 저... 저기... 왕비가 부들부들 떨며 어느 지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왕이 돌아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길가로 나오고 있었어요.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구렁이보다 갑절이나 큰 구렁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전박이가 구렁이에게 덤벼들었어요. 전박이는 날카로운 이로 구렁이를 물어 죽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왕비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벌레에 물렸어요? 왕비의 발 밑에는 독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안절보임 못하고 서있자 전박이가 왕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박이는 독벌레에 물린 자리를 혀로 핥았습니다. 그래서 독을 빼냈지요. 왕비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행은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왕과 왕비를 붙잡기 위해 개성에서부터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고개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바위 틈에 앉았습니다. 전하 춥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왕비는 추워서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전 고생스러워도 오늘 밤만 참아봅시다. 날이 밝으면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보겠소. 왕은 왕비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전박이는 바위 건너편에 엎드려 있다가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박이는 밤이 이슥해지자 슬그머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전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박이가 찾아간 곳은 절이었어요. 전박이는 법당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뒤져 밥과 반찬을 찾아내 바구니에 담았지요. 그리고 그 바구니를 입에 물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전박이는 마당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옷들이 빨래줄에 널려 있었어요. 전박이는 옷들을 걷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살같이 내다라 주인에게 돌아왔지요. 왕과 왕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추격병들에게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전박이는 주인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밥과 옷을 구해왔니? 우리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너 하나뿐이구나. 왕과 왕비는 전박이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옷을 껴입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전박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다음 날이 밝자 일행은 고개를 떠나 원당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올랐을 때였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쪽을 살펴본 왕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고봉산 밑에 추격병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은 앞쪽도 살펴보았어요. 사리제 저편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앞뒤로 길이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일행은 다락골 골짜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병들은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들이 다락골까지 와서 골짜기를 뒤진다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군사 다섯 명이 다락골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박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전박이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전박이는 골짜기에서 뛰어나와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전박이에게 찬 칼을 휘돌렀습니다. 전박이도 지지 않고 군사들을 물어뜯었습니다.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전박이와 군사들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왕과 왕비는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연못이 펼쳐져 있었어요. 왕은 연못을 바라보며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려. 우리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왕은 신발을 벗고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왕비도 뒤따라 연못에 몸을 던졌지요. 전박이는 군사 다섯 명을 쓰러뜨리고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인을 찾아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전박이는 연못가에서 왕과 왕비의 신발을 발견했어요. 아, 주인님이 돌아가셨구나. 전박이는 이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전박이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잠시 뒤 전박이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왕과 왕비의 시신을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주인을 따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쫓아온 군사들은 연못가에서 주인의 시신을 건져내고 죽어있는 삽살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만든 뒤 그 옆에 삽살개를 묻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곳을 왕릉 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릉 앞에 삽살개의 석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석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임금이 주무신 곳은 대궐이나 마찬가지라 하여 공양왕이 하룻밤을 보낸 고개는 대궐 고개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른 총각과 양반 옛날에 아주아주 게으른 총각이 하나 있었대요. 나무도 안 해오고 꼴도 안 베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볏짚을 한 뭉치 물에 축여와서는 그걸로 밤새 새끼를 꼬라고 했지요. 그런데 게으른 뱅이 총각은 겨우 새끼 서발을 꼬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한테 새끼 서발을 던져주면서 이놈 이걸 가지고 당장 나가거라 하고는 쫓아버렸답니다. 쫓겨난 아들은 새끼 서발을 달랑 둘러매고 정차없이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보니 저쪽에서 누가 깨진 물동이를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이보시오 그 깨진 물동이 가지고 어디 가시오 게으른 뱅이 총각이 물었지요. 못쓰게 되어 버리러 간다오 그럼 이 새끼 서발 줄 테니 바꿉시다. 게으른 뱅이 총각이 그러니까 그러시오 그러면서 얼씨고 좋다고 바꿔 갔지요. 게으른 뱅이 총각은 깨진 물동이를 둘러매고 설렁설렁 가다가 어느 마을 우물가를 찾아 깨진 물동이를 감쪽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쪽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아가씨가 우물가에 와서 머리에 익어온 물동이를 내려놓으려니 거기 웬 빈 동이 하나가 놓여 있거든요. 누가 여기다 물동이를 놓아뒀을까 아가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무것도 모르고 깨진 물동이를 한쪽에 치워두려고 약간 밀었더니 그만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가씨가 놀라 어쩔 줄 모르는데 숨어서 보고 있던 게으른 뱅이 총각이 큰 소리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여보시오 왜 남의 물동이를 깨뜨렸소 댁내가 물동이 임자인가요 그렇소 금방 사가지고 온 새 물동인데 깨버렸으니 어쩌겠소 게으른 뱅이 총각이 눈을 딱 부릅뜨면서 다그치는 겁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할 수 없으니 이 물동이를 대신 주겠습니다. 아가씨가 가지고 왔던 자기 물동이를 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가겠소 게으른 뱅이 총각은 아가씨 물동이를 냉큼 받아들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걸어갔어요. 물동이를 메고 길로 걸어가는데 저쪽에 누군가가 지게에다 죽은 개를 얹어 쥐고 오는 겁니다. 등에 쥐고 가는 게 뭔가요 게으른 뱅이 총각이 물었지요 오늘 아침에 개가 갑자기 죽어 묻어주려고 가는 길이요 지게를 쥐고 오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죽은 게 이 물동이하고 바꾸면 어떻겠소 게으른 뱅이 총각이 물었지요 그래 줬소 바꿉시다 죽은 개 임자는 얼씨고 좋다고 물동이를 받고 죽은 개를 내줬습니다. 게으른 뱅이 총각은 죽은 개를 얹어 짊어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주막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죽은 개를 부엌 앞 수채 구멍 앞에다 조심조심 기대어 세워놓았지요. 그래 놓고 이 집에 하룻밤 묵어 갑시다. 하는 겁니다. 어서 오시오. 방은 많으니 들어와 쉬시오. 주막집 주인이 친절하게 게으른 뱅이 총각을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엌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구정물 한 자배기를 들고 나와 숫채 구멍 쪽으로 쫙 하고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숫채 옆에 세워뒀던 개가 찍소리 한마디 없이 옆으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저 개가 어찌 된 거요? 게으른 뱅이 총각이 달려가 보니 구정물을 흠뻑 뒤집어 쓴 개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쩐담? 개가 죽었어. 오늘 장에서 사가지고 온 개가 죽었어. 게으른 뱅이 총각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지요. 주막집 주인 내외는 열 번도 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먹이던 개를 내주었습니다. 죽은 개를 살릴 수 없으니 어쩌겠소. 대신 우리 개를 줄 테니까 데리고 가시오. 게으른 뱅이 총각은 못 이기는 척하며 주막집 개를 얻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죽은 말을 낑낑대며 떠매고 오지 않겠어요? 여보시오. 그 죽은 말을 어디로 가져가시오? 게으른 뱅이가 모르니까 들판에다 묻으러 가오.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개를 줄 테니 죽은 말하고 바꿉시다. 게으른 뱅이 총각이 그러자 죽은 말을 낑낑 떠매고 오던 사람들은 좋다고 했지요. 그래서 게으른 뱅이 총각은 죽은 말을 너덕 낑낑 둘러매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주인 몰래 빈 마곡간에 죽은 말을 들여놓고는 조심조심 꼿꼿이 세워뒀지요. 여보시오. 주인 나으리 오늘 하룻밤 묵어갑시다. 그러자 안에서 주인이 나왔습니다. 조소 저쪽에 빈방이 있으니 묵어 가시오. 그런데 타고 온 말을 마곡간에 들여놓았으니 맛있는 여물이 있거든 좀 주시오. 게으른 뱅이 총각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삼돌아 저기 마곡간에 여물을 좀 갖다 줘라 했습니다. 그러니 심부름하는 머슴에 삼돌이가 말 여물을 한 소쿠리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멍청한 말이 꼿꼿이 서서 여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놈아 빨리 먹어라. 삼돌이가 소쿠리로 말 주둥이를 슬쩍 건드리자 서있던 말이 그만 털썩 넘어지는 겁니다. 삼돌이는 놀라 말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벌써 뻣뻣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큰 울렀소 말이 죽었소 삼돌이가 소리치자 게으름뱅이 총각이 한걸음에 달려와 보고는 이 노릇을 어찌 앓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 고단한 말을 어떻게 했기에 잡아뜨려 죽겠소 어서 살려내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삼돌이라는 머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주인 영감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죽어버린 말 어쩌겠소 제발 우리말 한피를 줄테니 화를 푸시오 말 한마리 물어준다면 괜찮소 죽은 말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으니 대신 받아가겠소 게으름뱅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대신 죽은 처자를 장사진 해주면 어떨까요 대신 이 말을 드리겠소 게으름뱅이는 아주 공손히 말했지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지요 참말 고마우신 분이군요 노인은 죽은 처자를 게으름뱅이 총각한테 주고는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죽은 처자를 등에 업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맨 처음 물동이를 바꿨던 그 우물로 찾아갔대요 거기 가서 업고 간 죽은 처자를 우물가에 바짝 기대어 세워놓고는 우물 안에 두레박을 늘어뜨리고 한쪽 손에 두레박 끈을 꼭 쥐어놓았지요 모퉁이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이전에 왔던 그 예쁜 아가씨가 오는 겁니다 아가씨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놓고 서있는 죽은 처자를 보더니 여보세요 물을 기르려면 얼른 푸세요 그러는 겁니다 죽은 처자가 꼼짝 않고 서있으니까 물을 기따가 잠이 들었나봐 여보세요 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서있던 죽은 처자가 기웃둥하더니 그만 우물 안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놀라 소리치는데 숨어있던 게으름뱅이 총각이 뛰쳐나오면서 이 아가씨가 남의 색시를 우물에 빠뜨렸소 큰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물에 빠진 처자를 건져놓으니 벌써 죽어있었지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네 부모는 꼬로앉아 빌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고는 이복의 총각 죽은 사람 어쩌겠소 제발 용서해 주시고 대신 우리 딸을 줄 테니 색시 사무시게나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도 게으름뱅이 총각은 시체미를 뚝 떼고 못익인 척 할 수 없으니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소 하고는 아가씨 손을 꼭 붙잡고 갔습니다 둘이서 길을 걸어 가다 보니 이번에는 말 탄 양반 하나가 오고 있었어요 한 마리 말에는 양반이 올라타고 한 마리 말에는 돈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던 양반이 말을 멈추어 세우고 아가씨를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아가씨가 그만큼 예뻤기 때문입니다 종각 나하고 수수께끼 내기 하지 않겠나 양반이 말했습니다 무슨 내기요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그 아가씨를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이 말 두피라고 씻고 있는 돈하고 다 주겠네 그러는 겁니다 좋소 양반께서 수수께끼 하나 내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그러니까 양반이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젊어서는 파란 주머니에 은돈이 가득 들었고 늙어서는 빨간 주머니에 금돈이 가득 든 게 무엇인가 양반은 게으름뱅이 총각이 절대로 모를 줄 알고 으스대며 물었습니다 총각은 잔뜩 찌푸리면서 골돌이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고추요 말탄 양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럼 자네도 수수께끼를 얼른 내게 내가 금방 마칠 테니까 하는 겁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얼른 수수께끼 하나를 냈습니다 새끼 서발 깨진 물동이 안 깨진 물동이 죽은 개 산 개 죽은 처자 산 처자 이게 뭐요 그러자 양반은 낯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쩔쩔매는 겁니다 100살 동안 못 맞추면 내가 이기는 거요 그러면서 게으름뱅이 총각이 하나 둘 셋 하고 샘을 세웠어요 아흔일곱 아흔여덟 아흔아홉 백 그때까지 대답을 못해 그만 양반이 내기에 졌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뱅이 총각은 말 두 마리 하고 돈하고 몽땅 받아가지고 아가씨에게 말했지요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러고는 말 하나에 아가씨를 태우고 또 하나에는 돈을 잔뜩 싣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온 식구가 나와서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게으름뱅이 총각은 부자가 되어 예쁜 아가씨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수동 이야기 옛날에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장난꾸러기인데다가 여기저기 일을 많이 저질러 놓아서 전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정수동이 한 번은 서울에 가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뒤가 마려워서 뒷간을 찾았습니다 마침 길가에 뒷간 달린 집이 있기에 썩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한 안악이 나오는 겁니다 뇌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염치 없지만 볼일이 급하여 그러니 뒷간을 좀 쓰게 해주시오 옛날에는 다 인심들이 좋아서 지나가는 길손이 집에 들어와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고 가자면 재워주고 먹고 가자면 밥을 주고 쉬어 가자면 자리를 내줬지요 웬만큼 인심 사나운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것 가지고 토를 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 안악 인심이 어지간히 야박했나 봐요 정 쓰고 싶으면 돈을 내고 빌리시오 이러더래요 뒷간 좀 쓰겠다는데 돈을 내라는 겁니다 정수동이 이런 일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태연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남의 뒷간을 빌리면 마땅히 돈을 내야지요 그래 한 번 쓰는데 얼마요 한 푼만 내시오 그렇게 적게 내서야 염시 없는 것이지 예수 한 양이요 한 푼 달라는 것을 부득부득 한 양이나 주고 뒷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뒷간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지요 그런데 볼일 볼 시간이 훨씬 지나도 정수동이 뒷간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거지요 주인 주인 안악은 아무리 기다려도 정수동이 안 나오니까 뒷간에 대고 재촉을 했습니다 손님 아직 일을 다 못 보셨소 일은 다 본지 오래요 그럼 어서 나오지 않고 왜 그러고 있소 내 돈 주고 빌린 뒷간 내가 쓰는데 나가건 안 나가건 무슨 상관이오 그제야 안악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한 푼 달랄 때 한약 내놓은 게 이럴 속셈이었는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도 오래 있으면 제풀에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한나절이 지나 해가 설핏 기울 때까지 나올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안악이 애가 타서 뒷간에 대고 빌었어요 손님 우리 식구도 일해봐야 하니 이제 그만 나오시오 이건 내 돈 주고 빌린 내 것인데 대기 왜 나오라마라 하시오 여기 한양 되돌려 드릴 테니 제발 나오시오 이렇게 좋은 곳을 기껏 한양 받고 나가겠소 돈을 더 달라는 소리입니다 안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걸려도 아주 된통으로 걸린 것 같았어요 이런 지독한 녀석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빌려주지도 말 것을 그렇지만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인가요 알았소 둔양 드릴리다 이게 둔양 어치만 될 것 같소 그러지 마시고 성냥 드릴 테니 제발 사정 좀 봐주시오 그제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게 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주모, 마침 돈이 없어서 그러니 그 두부 반모만 외상으로 좀 주시오. 본래 정수동이 가난해서 돈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막에서 외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던 모양입니다. 외상값을 갚지는 않고 자꾸 외상으로 뭘 달라니 주모가 그만 역정이 났나 봐요. 외상은 안 돼요. 드시려면 맛돈 내고 드시오. 이렇게 쌀쌀 맞게 태자를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모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러 가버렸지요. 할 일 없이 정수동이 혼자 탯마루에 턱 걸터 앉아 있는데 마침 바람이 불면서 돼지우리에 달린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우리 안에 있던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두부가 눈에 띄니까 그걸 마구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수동은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지요. 돼지들이 두부 한 통을 다 먹어 치울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주모가 물을 기러 가지고 와서 그 모습을 봤지요.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까요? 이 꼴을 보고서도 그래 가만히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정수동이 하는 말이 난 또 그 돼지들이 맛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밤송이 박힌 두꺼비 옛날 옛적 당나귀에 뿔나고 숱하게 귀 도칠 적에 헌 누더기 춤출 적에 물도 불도 없을 아주아주 옛날에 어느 산 속에 여우와 노루와 두꺼비가 살았습니다. 셋이서 동무로 지내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녔는데 하루는 놀러 가다가 떡을 한 덩이 주었습니다. 떡을 한 덩이 주었으면 셋이서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될 텐데 모두들 욕심이 나서 저 혼자 떡을 다 차지하려고 소작을 부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내기를 하자 내기는 무슨 내기? 술 못 먹기 내기를 하자 누구든지 술을 제일 못 먹는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그러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맨 먼저 여우가 술 못 먹는 자랑을 냈습니다. 얘들아 나는 술집 근처에만 가도 술에 취하더라 그놈의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더라 그 말을 듣고 노루가 하는 말이 나는 밀밭 근처에만 가도 술에 취해 그놈의 밀 이상만 봐도 취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여우보다 노루가 술을 더 못 먹겠거든요. 밀로 누룩을 만들고 누룩으로 술을 빚는 법인데 누룩 만드는 밀만 봐도 술에 취한다니 술 못 먹기로 말하자면 그보다 더한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제일이겠지? 그럼 떡은 내가 먹을게 하고 노루가 떡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흔들흔들하더니 픽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으니까 여우와 노루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두껍아 왜 그래 흔들고 주물러서 한참 만에 깨워놓으니까 두꺼비가 한다는 말이 너희들 말을 듣고 내가 그만 취해서 정신을 잃었나 보다 그놈의 거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취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와 노루가 그만 기가 탁 질려서 아무 말이 안 나왔지요. 술이란 말만 들어도 취해서 정신을 잃는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우와 노루는 억울한지 다른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술 못 먹는 게 뭐 대수야? 우리 다른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 키 크기 내기를 하자. 누구든지 키가 제일 큰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그러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맨 먼저 여우가 키 큰 자란을 냈습니다. 나는 이 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저 산 너머를 다 본다? 그 말을 듣고 노루가 하는 말이 나는 일어서서 팔을 뻗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손에 닿는다? 이렇게 말하자. 여우보다 노루가 키가 더 크겠다 싶었습니다. 산이 웬만큼 높아도 구름 아래에 있는 법인데? 그 구름이 손에 닿는다니 굉장하니까요. 이만하면 내가 제일이겠지? 그럼 떡은 내가 먹을게. 하고 노루가 떡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드러누워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우와 노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두껍아 왜 그러니? 한참 만에 일으켜 세워놓으니까 두껍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하늘 구경하려고 잠깐 일어섰더니 그때 구름이 내 허리춤에 들어갔나 보다. 그 놈의 구름 때문에 허리가 간지러워서 그런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와 노루가 그만 기가 탁 질려서 아무 말이 안 나왔지요. 구름이 허리춤에 들어갔으면 노루키가 아무리 커봐야 두껍이 허리깨밖에 안 닿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우와 노루는 이번에도 억울한지 또 다른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키 큰 게 무슨 대수야. 우리 다른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 나이 많이 내기를 하자. 누구든지 나이가 제일 많은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는 거야. 그렇게 의논을 하고 맨 먼저 여우가 나이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이 처음 생길 때 태어났지. 하늘에 달과 별을 박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노루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늘에 달과 별을 박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지? 그 사다리 내가 만들었어.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여우보다 노루가 훨씬 나이가 더 많겠거든요. 여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늘에 달과 별을 박았는데 그 사다리를 만든 것이 노루라고 하니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제일이지? 그럼 떡을 내가 먹을게 하고 노루가 떡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않고 서럽게 엉엉 울기만 하니까 두꺼비아 넌 또 왜 오니? 하며 여우와 노루가 물었습니다. 달래놓으니까 한참만에 울음을 그치고 두꺼비가 말했어요. 나한테 손자가 둘 있었는데 마손자놈은 사다리만 들 나무를 심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고 둘째 손자놈은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별과 달을 박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어. 너희들 말을 들으니 그 손자놈들 생각이 나서 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와 노루가 그만 기가 탁 질려서 아무 말이 안 나왔지요. 두꺼비 손자들이 사다리 만들 나무를 심고 하늘에 별과 달을 박았으면 노루와 여우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두꺼비 손자뻘 밖에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에이 너한테는 못 당하겠다. 떡은 너 혼자 다 먹어라. 그래서 두꺼비 혼자 떡을 다 먹었대요. 여우와 노루한테는 한 입도 안 주고 혼자 다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우와 노루가 화가 나서 두꺼비를 밤송이밭에 메어다 꽂았대요. 그때 두꺼비 등에 밤송이가 박혔는데 아직도 두꺼비 등이 우들투들한 것은 그때 밤송이가 박혀서 그런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사돈과 가마솥 옛날에 어떤 양반이 딸을 시집 보내놓고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모처럼 사돈이 왔다고 대접이 아주 극진했어요. 맛있는 떡에 기름진 밥에 향기로운 술까지 잔뜩 내놓고 이것저것 자꾸만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음식을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속으로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록 먹고 싶었지만 양반 체면치레 하느라고 안 먹은 겁니다. 옛날 양반들은 체면치레로 음식 사양하는 걸 법도로 여겼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고 안 먹었지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게 허물이 됐답니다. 참 희한한 법도도 다 있지요? 아무튼 이 양반이 음식을 사양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쫄쫄 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지요.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눈앞에는 낮에 본 음식이 아른거렸습니다. 이러니 어디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에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렸다. 남이 안 볼 때 훔쳐서라도 먹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살금살금 부엌에 나갔습니다. 부엌에 나가서 여기저기 뒤져보니 음식이 제법 많았어요. 맛있는 떡에 기름진 밥에 향기로운 술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퍼지르고 앉아서 실컷 먹었어요. 아주 배가 뚱뚱해지도록 먹었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도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하필 부엌 귀퉁이에서 잠자던 강아지가 깼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깼는지 강아지가 깨서 으르렁대다가 이 양반 바지깡아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도둑인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한밤중에 부엌에서 시커먼 게 어른어른하니까 도둑인 줄 알았던 거지요. 강아지가 바지깡아랑이를 꽉 물고 놔주지 않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요. 그러고 있다가 집안 식구들한테 들키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양반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버둥거리다가 바지에서 몸만 쏙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아랫도리가 그냥 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를 치는 통에 집안 사람들이 자다가 모두 깨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으르르 멍멍 후닥닥 쿵쾅 야단법석을 떨었으니 당연하지요. 모두 깨서 불을 밝히고 보니 과연 병구가 낙인 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사돈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쿠 사돈 양반이 호랑이한테 몰려갔나 보다. 횃불을 켜들고 온 식구가 찾으러 나섰습니다. 횃불이 마당으로 나왔다가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이제 꼼짝없이 들키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이 양반이 급한 김에 부뚜막에 걸려있는 가마솥에 들어갔습니다. 아랫도리가 그냥 맨살이니까 우선 무엇이로든 가려야겠는데 부엌에 가릴 것이 있나요? 그러니 급한대로 가마솥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은 겁니다. 식구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가마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기겁을 하며 아이쿠 사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솥잔을 툭툭 두드리면서 무쇠 솥이 소문대로 튼튼하긴 튼튼하군 사람이 들어앉아도 끄떡없는 걸 보니 하더랍니다. 오늘의 동화 똥 만나는 된장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산골마을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딴 식구는 없고 그저 단둘이서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며 살았지요. 하루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러 개울에 가고 할아버지는 뒷산 골짜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똥이 마려운 거예요. 나무하러 먼데까지 왔는데 나무하다 말고 똥 눌러 집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똥 마려운 걸 억지로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생각다 못해 산에다 그냥 똥을 누웠습니다. 한 덩어리 시원하게 누긴 뒀는데 누고 보니까 찜찜했어요. 이걸 그냥 뒀다가 다른 사람이 밟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었지요. 그래서 또 이국니 저국니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이놈을 아예 개울물에 떠내려 보내야겠다. 나뭇잎에 똥을 싸서 개울에 갖다 버렸습니다. 산골짜기에도 개울이 흐를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갖다 버리니까 이게 둥둥 떠내려 가는 거지요. 아래로 아래로 둥둥 떠내려 가서 마을 앞 개울까지 갔습니다. 할머니가 빨래하는 개울까지 떠내려 간 것이지요. 할머니가 빨래를 하다 말고 가만히 보니까 저 위에서 나뭇잎에 싼 것이 동동 떠내려 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건져서 보니까 나뭇잎 속에 노란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된장 같았습니다. 아휴 이게 웬 된장이냐 집에 가져가서 국을 끓여 영감하고 같이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공짜로 된장이 생겨서 어찌나 좋은지 할아버지 오기 전에 얼른 된장국을 끓여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열일 제쳐놓고 된장국부터 끓였습니다. 부글부글 다 끓여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나무를 난쯤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방금 된장국을 맛나게 끓여놨으니 어서 밥을 먹읍시다. 좋아라 하며 된장국을 먹으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된장이 왜 이렇게 구려? 구려요? 어디 봅시다. 할머니도 한 숟갈 떠서 냄새를 맡아보니 이게 말도 못하게 구린 겁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할멈 이 된장 어디서나 쏙 아까 빨래하다가 개울에서 건졌지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산에서 자기가 둔 똥인 겁니다. 아이고 할멈 그건 된장이 아니고 똥이요.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먹지는 않고 바로 된장찌개를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부엌에서는 구린내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정수동 이야기에서 주인공 정수동이라는 사람은 참 짓궂은 사람입니다. 뒷간을 돈을 받고 빌려준 주인에게 세냥이나 받고 나온 이야기 돼지가 두부 먹는 걸 두고 보며 주모를 골려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주인공 정수동이 얄미운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교훈과 지혜를 주는 이야기도 많지만 정수동 이야기처럼 가볍게 웃어넘기며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답니다. 오늘도 웃으게도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